간접관계 간접관계는요 30조 2항에 재처분의문을 불행했을 때 시혈성 확보수단입니다. 이 간접관계가 나중에 행정심판법에도 최근에 반영이 돼서 50조의 2에 행정심판법에도 간접관계가 들어왔다. 30조 2항은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문인데 그런 재처분의무를 안이했을 때 불행했을 때 1심수소법원에 신청해서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객관식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. 특히 이게 1심수소법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. 여기다가 항소심법원 이러면 틀려요. 의의요건, 조문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